통일전망대 저희도 지금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손목에 고성통일전망대에 방문하는 팔찌를 찾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 위로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서 또 영상 올라가면서 찍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전경입니다 멋있죠 이건 뭔 의미에서 이 글자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 디자인이 디자인이 뭔 의미가 분명히 있겠는데 네 저것이 해금가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북한이 잘 보이네요 그리고 철도 철조망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철조망 철조망입니다 여기가 언제면 통일이 돼서 저곳에 갈 수 있을까요 통일전망대 여기가 이번 태풍 피해로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태풍 피해로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통일전망대가 통일전망대가 이 피해지역을 지금 언론이 아직 보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층 동망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민영아 통일전망대 엄마 고향 보러 오니까 민영이는 어떤 마음 들어요? 아들 인터뷰 좀 하자 협조 좀 해라 초딩 2학년이 지금 사춘기에 들어설려나 이렇게 말을 안 하네요 엄마 인터뷰에 좀 협조해주세요 김민영분 아들님 엄마 인터뷰에 협조 좀 해주세요 아들님 알겠다고요? 그럼 말하세요 아 정말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엄마는 고향 못가서 슬퍼 죽겠는데? 엄마 고향을 보니까요 아 보는 것만이라도 민영이는 기분이 좋아요? 말이 된다 진짜 말이 되네요 엄마 슬퍼 죽겠는데 아들은 엄마 고향을 볼 수가 있어서 기분이 좋대요 아 저게 말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황일전망대 측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구름 봐 구름 안에 해가 들어갔나 봐요 와 구름이 묘하네요 그쵸? 구름이 묘하네요 오 아빠 저 구름 봐 구름 구름이 완전 묘하네요 아빠는 또 아들을 카메라맨으로 세우고 자기는 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야 이런 아빠 있을까요? 아들은 또 그걸 또 사진 찍고 있어요 와 우리 아들 카메라맨 제대로 하네 오 자세 멋있다 그래 사진 찍는 아빠보다 민영이가 더 멋있어 이게 까꾸로 됐죠? 민영이가 사진 찍고 아빠가 카메라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까꾸로 됐습니다 민영이가 그래도 뭘 좀 아나요 여기 6.25 전쟁식에 순직자 명단이 이렇게 있네요 와 오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어디에 안 나온 거 같고요 저 앞에 이 뒤에 이렇게 사단 창설 이후 순직자 명단 밑에 보이시나요? 네 성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 앞쪽에 가서 또 찍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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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뒤에는 저 위에 통일전망대에서 내려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그 전사자 명단이 있죠 민영이 찾아봐 민영아 어디가 내려와 저희 아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저 똥강아지 아들이 걸핏하면 사라집니다 자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입니다 충혼탑의 여 뒤에 저 지금 하얀 비석이 보이죠 저 비석 뒤에는 바로 전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충혼탑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한번 볼까요 네 국가보원처에서 지정 현충 시설로 지정한 거고요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육군 제 5861 부대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도 481 강원도 고성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을 거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통일 전망대의 상징이 바로 이곳 충혼탑이다 이 충혼탑은 6.25 전쟁 이후 고성지역에서 저국과 교례를 수화하기 위해 정렬히 산화하신 허국 영영도를 추모하고 이분들의 충전과 거룩한 뜻을 기리고자 육군 제 5861 부대와 고성군이 함께 건립한 추모탑이다 이 거성군 건봉사에는 6.25 전쟁 당시 순직자 순직자 1064명과 사단 창설 이후 순직자 194명의 추모를 위해 위패를 모시고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얀 비석 뒤에 순직자 이름이 있죠 그분들이 전체 지금 6.25 전쟁 당시 순직자는 1064명이고 사단 창설 이후 순직자 그분들은 194명이고 그분들의 위패가 지금 여기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참 의미 깊은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명절 연휴 때 꼭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통일전망대에 왜 이게 있는가고 이건 천주계에서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에 온다 여기 전도하는 곳이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지금 저렇게 있네 북한 땅이 열리라고 북한 땅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게 통일민족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하나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하나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망배단 저희들 북한에다가 북한을 향해서 저희들 한거지 아 여기에서 차례를 지내는 거구나 매번 올라와서 저 전망대 쪽으로만 올라갔지 아 여기 못 올라가게 막았네 안 돼 막아놨으면 따라가야 돼 저 위에 올라와서 또 찍겠습니다 오늘 통일전망대에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전망대에 와서 이렇게 영상 또 남기고 갑니다 통일전망대에 이거 촬영하는 날이 오늘 10월 2일이고요 우리 똥강아지는 요렇게 엄마 시시각각 계속 삐지각질하지 못해서 요렇게 아유 그러니까 엄마 촬영에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왜 주둥아 말을 안하고 계속 삐지각질 말하려고 하고 네 오늘 통일전망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떠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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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